새로운 오늘 쇼케이스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… 아… 네. 괜찮은 거 같습니다. 네. 웃어줄 땐 내 심장 터질 것 같았지 I want you to stay with me forever my girl 세찬이 혹시 이 곡 어쩜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까요? 네 일단 엄청 이 날씨도 좋은데 우리 산책이나 갈래 원하는 곳 있어 말해 산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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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굉장히 뭔가 걱정 반, 설렘 반 그런 느낌입니다. 수원 좋아, 네 기분을 표현할 수 없나, 너와 함께 펴. Hello, 여리 봐봐, 이게 뭔지. Look at this, I don't know what you feel like. 어디든 좋아, 무리 품어, 스토리. 그때 여기가 버린 차가.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과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중간점을 잘 찾아서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는데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고삼동. 쇼크, 마이크. 제스찬은 잉이오 초과했고 마이크 전달했습니다. 아, 아. 뭐지? 내 심장 터질 것 같아. I want you to stay with me forever. My gir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압기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목소리를 살짝만 올려주실 수 있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듣기엔 괜찮아요 근데 그 어쩜 이 밸런스가 좋긴 한데 그 여기서 그 드럼 쪽이 너무 쎄가지고 그러면 그 그룹 밸런스 낮추신 것만큼만 혹시 낮춰서 인이어로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나 멋대로 안 돼 정말 미안하네 다들 우릴 보면 어쩜 말해 왜 그렇게 멋져 We can make it and drop it It's gonna be poppin' We'll be poppin' Yeah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맨날 고민을 하고 하고 또 해보지만 정답은 어때? 있음 좋겠네 풍족하게 내장을 심하실려나 후회도 해본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리허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쇼케이스 할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제찬이의 첫 번째 데뷔 앨범 제이시 팩토리의 쇼케이스 하정입니다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향 체크를 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무대가 될지 모니터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워 때 쇼케이스 했을 때도 비대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데뷔 이후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쇼케이스 하는 게 처음인데 약간 미니 콘서트? 미니 미리 콘서트 하는 콘서트를 하는 느낌이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무대를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꿈을 꾸던 순간이 왔구나를 진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이름보 내가 만든 곡을 채워서 앨범을 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러움 쇼케이스도 열심히 해서 잘 마치고 열심히 즐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왜 이래 화이팅 화이팅 1분 전입니다. 제 첫 쇼케이스라 굉장히 떨리긴 하지만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즐기는 자가 최고다. 제 첫 쇼케이스라 굉장히 떨린 것 같아요. 제 첫 쇼케이스라 굉장히 떨린 것 같아요. 제 첫 쇼케이스 영상 보고 있겠죠? 그렇죠. 근데 저희는 재찬이 형은 놀라지 않겠어?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? 하군이 선물로. 다 같이 햇빛에 bell. 그러면...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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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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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좋아하지? 5, 3, 2, 3, 4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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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야지 돌아야지 너 또 들어오지?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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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제 재찬이 형이 함께 달려온 길들을 이번 앨범에 다 표현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한번 줍시다 재찬아 고생했다 고생했다